더 나와. 더 나와. 띄어 나와. 좀 무기력적이 있을 생각하고는 그정도 됐어. 아 오래 잘해. 그래 내년에 썼지. 아 오래 잘해야지. 내년에 또 불러도 썼지. 아 이거 저희도 잘했어. 넓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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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. 넓게. 넓게 뭘 맞춰. 끝나네. 너 올래. 너 올래. 됐어. 됐어 됐어 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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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성경은 내꺼 우리 자리에 그리기 불러 여기 오른쪽으로 2층은 왼쪽, 1층은 오른쪽 이건 오른쪽이 돼야 돼 이건 오른쪽, 1층은 왼쪽 아니, 오른쪽, 2층은 왼쪽 levant, 1층을 화이트 위od호руз지 위기 weights 위기 refere계丈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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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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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민혁은 올라오래 했어? 전화했어? 가족으로 하죠 원장 이 민혁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대서 올라가다 위로 그때 뒤에서 말라 하지만 이웃하지 말고 으 왜 뭐 자기 잘 하고 있어요 으 그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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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회사 첫번째 회사 처음에 오는 날씨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을 많이 잤어요 오늘의 뱃뱃뱃뱃뱃뱃 첫번째 회사 오늘의 뱃뱃뱃뱃뱃뱃뱃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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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